도쿄 참사 한국야구, 감독 선임부터 잘못됐다. 김대호의 야구 생각이라고 하는 보도를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기사 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좀 무리한 주장도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첫째, 선수 선발 공정했는가? 둘째, 감독 선임이 공정했는가? 그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수 선임이 공정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뭐 기술위원회 가서 물어봐. 그 문제죠. 아니, 감독 선수 선발은 기본적으로 감독의 권한이어야 되고, 기술위원회는 조언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감독이 대놓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기술위원회에서 다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막 하는 거야. 자기가 뽑았는데 기술위원회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욕을 엄청 먹겠죠. 그런데 기술위원회에서 선발된 명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운영을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 어떻게 팀이 돌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야구를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지금 KBO의 최고 선수들로 야구 선수단이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젊은 팀을 구성한 건 맞아요. 젊은 팀은 구성한 건 맞아. 그런데 그 젊은 팀 중에서도 정말 충만 받는 그런 선수들로 라인업이 다 짜 있었나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아시안게임 때도 그랬고. 이게 이제 병역 면제를 염두에 두고. 이게 저번에는 이제 선동용 감독이 그래갖고 아주 폭탄을 맞았어요. 국회 청무력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선동용 감독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이제 거의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술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감독은 그걸 따라야 되는 어떤 구조가 있는 게 맞고. 프로야구단들이 이거 짬짬이를 해서 선수 선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역 면제가 필요한 선수들을. 예전부터 그 말이 있었어요. 팀에서 명단을 올리는 거지. 아 이 선수로 이제 군대를 빼줘야 된다. 그렇죠. 이래야 되는 선수들을 명단을 조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선발이 되다 보니까 최강팀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오지환 선수가 이제 잘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단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한 게임이 한 경기인가 한 타석인가 뛰었어요. 맞아요. 아시안게임 때. 네. 아시안게임 때. 한 타석인가 뛰고 뭐 설사병이 흘려가지고. 아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오지환 선수가 그의 국가대표를 안 뽑혔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차가지고. 그런데 오지환 선수를 뽑으면서 그게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거야. 군대 빼주려고 뽑은 거 아니냐. 과연 오지환이 최고의 당시 국가대표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뢰를 가진 선수냐. 뭐 그런 논란들이 당시에 대단히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 이것도 이제 나지환 선수가 아마 올림픽에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도 못 뛰었을 거야 아마. 대탄가 나왔나 뭐 그러고. 그런데 그 당시 안치홍 선수가 있었어요. 더 어렸어. 나지환보다. 그런데 나지환 선수도 오지환 선수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나이가 이제 거의 차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력으로 보면 안치홍 선수를 보내야 되는데. 나지환을 팀에서 보내버린 거야.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냥. 군대를 입 때려버렸어. 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서도 병역 정리가 필요한 선수가 김진옥. 롯데의 김진옥. 그다음에 기아의 이유리. 그리고 삼성의 원태인. KT의 강백호. 그리고 키움의 김혜성. 그리고 롯데의 박세웅. 그리고 키움의 조상우. 이런 선수들이 지금 면제가 필요한 선수들이었어요.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상당히 활약을 좀 해준 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백호에도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김진옥이라든가 김혜성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눈에 띄는 그런 활약들을 하질 못했어요. 박세웅 선수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도 대타 요원으로 활용이 됐는데. 제대로 뛰지를 못했어.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선수가 선발이 됐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너무. 양의지가 생각해보세요. 양의지가 4번 다 삼진을 당했어. 4타석에 4삼진이야. 그럼 감독이 최소한 포수 자원을 갖고 데려갔어야 되고 포수를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민호 선수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전혀 쓰질 않았어. 왜?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의혹까지는 아니어도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끝까지 뚝심해하고 이래서 믿는 선수를 계속 믿고. 또 양의지 선수가 최고 포수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케이버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었죠. 그리고 언젠간 이제 좀 터지지 않을까 하는데 끝까지 안 터진 거지. 상황은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날 컨디션을 보면 두 번 딱 보면 알잖아. 두 타석에서. 아니 140km가 넘어가면 그걸 맞추지를 못했어. 그날. 감독 자체가 뭔가 좀 의욕이 없는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시리즈 시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기전. 그날 그날의 승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경문 감독이 단기전에 강했던 감독이었나.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 선임이라든가 선수의 선임.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서. 고우석이 발 뒷발로 이거 뒷발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사실은 단기전에 강한 감독이라면 바꿔줬어야 돼 투수를. 그때 바꿨어야 돼. 그때 바꿨어야 된다고. 그 장면에서 대단히 열받았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을 했다 이거야 경기도. 어떻게 한일전에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놀라운 게 무조건 이해되잖아 한일전은. 당연하지. 오승환 선수가 불편해서 대기도 안 하더라고. 대기도 안 했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8회였는데.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에 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오늘 칭찬하려고 하는 팀이 배구팀이에요. 배구팀은 한일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건 다 져도 한일전은 질 수 없다. 정말 투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우리 여자 배구팀이 4강에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 안 했거든요. 금피소장님 감사합니다. 8강도 힘들 거다 이렇게 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김연경 선수가 일본전에서 그 일본 주심이 오심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의도된 오심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경고받으면서까지 둘이 맞잖아요. 그런 어떤 투어를 보여준 거죠. 투지를. 그러니까 선수들이 야 이거 진짜 식빵언니 화났다. 식빵언니 화났다. 우리 이해해야 된다 이거. 이러면서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쌍둥이 배구선수 문제가 됐던 그 선수들을 빼고 나서 우리나라 전력이 사실은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럼요. 두 달 전에 있었던 네이션스리그에서 15위인가 했어요. 16개 팀 중에 15위 했어요. 완전히 바닥친 거죠. 그리고 제가 봐도 그때 경기를 봤는데 이건 올림픽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선수들이 경험이 없고 만들어가는 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그런데 저는 김연경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두 달 만에 그 팀을 원팀으로 만들어낸 거야. 맞아.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 그게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로 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9년 전에 팀이 사실은 여자 배구팀에서 드림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동메달인가 땄었잖아요. 4강에 들어갔어요. 아 4강까지 들어갔었구나. 동메달 못 땄어. 메달은 못 땄어요. 우리가 동메달 땄 건 이미 70년대 80년대 이때 동메달 땄 거고 그때 4강에 들어갔는데 그 팀보단 낫다고 김연경 선수가 얘기할 때 아 이거는 후배들 동료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나아. 아 그렇지. 결과가 지금 더 낫잖아. 어쨌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 팀이 성장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터키를 이기는 거 봐요. 한 경기 한 경기 달라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4강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4강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브라질. 세계 랭킹 1이죠. 그런데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저 팀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팀이다. 지금 브라질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계 2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쌍둥이 문제 다시 말씀 좀 드리면 같은 팀이었어요. 김연경 선수랑. 맞아요. 같은 팀이었는데 그 안에서 마찰이 생긴 거잖아. 쌍둥이들이. 마찰 정도가 아니라 김연경 선수들 들이받은 거잖아. 들이받고 인터넷에다가 SNS에 공개를 하고 그러다가 역공당한 거야 자기들이. 자폭한 거지 사실은 따지면. 사실은 자폭이지. 그런데 김연경 선수한테 지금 세계적인 스타한테 지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야말로. 실력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력 있다는 거만 믿고 계기를 내도 있잖아. 그런 게 누구냐. 최재형이야. 윤석열이고. 실력도 없는데 걔들은. 실력도 없는데. 지들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다리 벌리는 실력이 있나요. 나는 솔직히 쌍둥이 자매들의 김연경 선수에 대한 학명 비슷한 그런 거라든가. 혹은 또 감독한테 계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팀으로서의 어떤 팀워크에 관심이 없구나. 나만 잘나가면 된다. 내가 주목받으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게 싫은 거야. 김연경 선수가 복귀하면서 대단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맞아. 사실 저런 큰 선수가 와준 게 고마워야 돼. 연봉도 깎고 왔어요. 맞아요. 다른 선수 연봉을 깎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셀러리 캡이 있어서 다른 선수 연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가 사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5분의 1 정도 깎아서 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 그런데 김연경으로 다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자폭한 거지. 자 브라질 여자 배구 주전 공격수는 지금 약물로 경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잘 됐다 그러면 안 되죠. 도핑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연경 선수가 터키를 이겨가지고 터키 선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 누리꾼들이 터키 산불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불 피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묘목을 보내주고 있어. 인증샷을 올리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야구팀처럼 애초에 욕심이 병역을 면제시키는 데 있었고 그리고 뭐 3등만 해도 병역 면제가 되니까 우리는 3등만 해도 돼. 이런 식의 사고에 빠져있는 팀과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고 좋아하는 언니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큰 선물 한번 안겨주자. 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는 팀과 이 차이를 이 스포츠 경기에서 명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긴 동메달 결정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김경군 감독은 우승을 하는 것보다 메달을 못 따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달을 못 따면 큰일 나는 거야. 애들 병역 문제나 이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역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일본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맞아요. 동메달을 어떻게든 따야 되겠다라는 쪽에 중심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을 거라. 맞아요. 그래서 한일전을 지더라도 미국전을 지더라도 이스라엘만 잡으면 된다. 그래. 그거를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오승환 선수를 대결 안 시킨 원인도 그거지. 그 다음 경기를 대비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는 거야. 거기서 승부수를 못 던지는 거야. 고우석도 거기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우석이 거기서 완전히 침체된 상태로 강판을 당해 나오면 그 다음에 자기 컨디션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우석이 마무리 짓게끔 해줘야지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거는 장기전 때 그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선수 운영이. 고우석 기살려줘야지. 아니 고우석 기살려주려다가 어? 우리는 완전히 그냥 뭐 일본한테 진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아니 일본한테 질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이 실력이 높은 우리보다 월등한 거는 월등하지도 않았다니까. 아니 그날 경기를 잘 푼 거야. 그런데 기회가 온 거야. 우리한테 일본이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왜 그 상황에 저는 고우석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볼렛을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감독이 왜 그 상황에 오승환 등판 안 시켰는가 교차를 안 했는가 그리고 맞고 난 다음에 김진욱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백기 든 거잖아요. 백기 들었지. 아 그러고 미국전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다시 일본에 붙어야 돼?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냐고 미국하고 할 때도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있었다고 봐보냐. 아 동메달은 놓치면 안 돼. 미국전에도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야. 미국전을 보는데도 내가 열불이 터져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도 선수들은 막 하려고 해. 그런데 적재적소의 전략이라는 게 없는 거야. 투수 운영은 이해할 수가 없고 조상호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잘 던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일본전에서 기가 막히게 잘 던졌어. 두 타자를 갖다가 막 삼진으로 내리 잡고 막 범타 처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투수를 바꿔버려. 고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졌다고 저는 뭐 욕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메달 따라온 건 아니다. 왜 왈드로피 아니 저는 이 본격 스포츠 방송을 잠깐 진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민주당한테 엄청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민주당 개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경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은 막 흉기를 휘둘러 지금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잖아. 이럴 때는 적절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야. 쌍둥이 선수 퇴출시키듯이 퇴출시켜야 되는 거야. 원팀을 해체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제대로 주고 다시는 못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거는 감독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여기 반칙이 난무하고 축구장에서 막 주먹다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광관. 구경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이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라는 원팀에서 감독은 송영길 대표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감독이 될 때 처음에 뭐라 그랬어. 본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경선에서 이렇게 개싸움하게 만들 거냐고 계속. 토론을 이따위로 계속 갈 거야? 진짜?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잖아.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금 경선 이렇게 놔두면 진짜 대한민국 대표팀 꼴납니다. 맞아요. 금메달 따로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소리에 뭐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 거 아니었다. 그 뭐야 왜 나와 대선에 대통령 되려고 나온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소리 할 거야? 그때 가서 솔직히 대선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확실한 리더 제대로 된 리더 딱 세우고 그 리더 안에 그건 감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김현경 같은 리더 안에 그냥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애초에 여섯 명을 갖다가 할 때부터 불길하다고 생각했어. 여섯 명을 동시에 토론시켜갖고 그 사람들의 주장들을 어떻게 두 시간 안에 제대로 듣냐고요. 네 명만 돼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한 지난 대선처럼 한 세 명 정도로 그렇지. 세 대여 근데 여섯 명이나 나와가지고 한 마디씩 떠들어대고 그게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박용진 말도 안 되고 그냥 질질 싸고 앉았고 지금 거의 뭐 네 명이 한 팀이야. 그렇지. 4대2로 싸우는 거야 4대2로 저는 짜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팀 그러니까 시간을 뺏어 먹는 거예요. 뭐 60분을 예를 들면 토론회를 하는데 네 명이 한 팀이면 얘네는 40분인 거야. 그다음에 이재명 기사가 10분 하는 거예요. 10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경선판이냐고 그리고 이게 흥행이 안 되잖아. 깊이 있고 심도 깊은 토론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내가 팀 당하다 끝나는 거야. 민주당을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벌써 조기에 경선 다 끝내놓고 김연경 선수 같은 그런 리더 아래 똘똘 묻힌 배구팀처럼 한 후보 아래 딱 뭉쳐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 후보 정책을 전격적으로 밀어주고 그 후보가 내놓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갖다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막 파고들어가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 야 이거 세상이 변할 것 같구나 이전엔 민주당 정권이 아니구나 맨날 고구멍을 먹고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사이다구나 그러면서 물리지 않겠습니까 너무 격분하셨어 무서워요 근데 지금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경선판이 지금 현재 야구팀인 민주당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오프닝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려면 그 쌍둥이 같이 자기를 내세우는 후보가 아니라 그런 후보도 잘라내야 돼 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김연경 선수는 그런 게 다 검증된 거잖아요 그럼요 다 희생을 해왔고 자기가 경고를 받았어 심지어 이거 있잖아요 선수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국제대회에서 레드카드를 딱 받는다고 레드카드를 받으면 점수도 뺏겨야 되지만 그 선수 개인이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돼 그런데 희생을 하잖아요 터키 말로 화강의를 하잖아 터키 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이거 이제 놔두면 안 되고요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토론이 정말 개판으로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네거티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보 유튜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후보 압축을 합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뉴미디어 중심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개혁 경쟁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정책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후보들 간에 뭐 1대1 토론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청소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